안녕하세요 지금 타락기자역 도착했습니다 여기 입장료는 하무상 오전동이요 네, 이역은 20세기 초반에 고대에 건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람디안상 모양 세 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 개 한 개 있어요 여신 의사님 타락슨 자차하는 시간을 교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특별한 거 보여준 거예요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 들어가서 보여준다고? 좀 이따 알려줄게요 정말로? 특별한 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? 있어요 있어요 알았어요 자,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타락은 진짜 꽃재도시였나 봐요 여기 도착하고 지금 운행해요? 아니요 아니, 전에는 운행하는데 아니, 전에는 운행하는데 아니, 전에는 운행하는데 아니, 전에는 운행하는데 네 이거 뭐야 이거?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이건 뭐예요? 아니, 예전에 네 이렇게 운행했다는 거네 옛날에 옛날에 짤마디 어디지? 오, 됐네 뭐? 됐네요 50만원 주세요 가 지금 운영하고 있네요 가 봐봐요 아, 원래 지금 정규도선이 아니고 정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객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아 대한민국 전쟁 때 원래 이동할 수 있었네요 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 베트남 사람 위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광객들 위해서 지금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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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요 원래 베트남의 전쟁들 여기는 개 방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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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다 박살났어요 네 근데 여기 이쁘니까 다시 관광객을 위해 개발했어요 네 여기부터 잘맛까지 잘맛까지 갔다 갔다 7개월 정도요 잘맛에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걸려요 아, 그래요? 네 아, 그랬구나 여기도 그러면 가슴이 아픈 곳이네 아, 네 전쟁 가슴이 아픈 곳이네 가슴이 아픈 곳이네 여기 네 여기 진짜 슬픈 곳이네요 네 슬픈 곳이야? 네 그러면 진희는 한 달 없어? 있어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여기 진희는 계속 흔들고 있어요 귀 관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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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작년에 여기 왔는데 아직 운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예전에 아니 지금? 응 지금 지금? 요즘 요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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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운영이 둘러요 아, 이거 증기기관차거든요 응 해 나도 여기 왔을 때 이런 안 해 뭐 하셨다고?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그 옛날에 아 증기기 증기기기관차 네 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형전도 거기 아 거기 맞는데요 그 톱니형저도 네 여기도 있어요 그 두 개 어 두 가지 원래 그 세상에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근데 다행히 타락세 두 개 있어요 네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 지금 아 여기는 지금 커피숍이래요 어 커피 아 아 맛있어 나 아 아 아 아 천도 보여줍니다 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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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 저기 안에 들어가 볼까요 아 모르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